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 해석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정치권, 아니 결론을 내줘야 할 대통령이 남일처럼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가 조선일보에 쓰였고요. 민주당 지조부의 한 의원, 찬성하시는 차원이다. 이건 찬성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야 이건 대통령의 힘을 실어준 거다, 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아무 일도 못하는 검찰 만들겠다는 검수 한박 앞에서 검찰의 역할을 다 해달라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입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대통령의 저 메시지, 아리송한데 무슨 뜻입니까? 저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김오수 총장이 어제 대통령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하고 나오자마자 사표를 냈는데 나는 끝까지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입장을 표명을 하면 최소한의 어떤 인명권자,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면담 끝내고 나오자마자 저는 사표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아닐 뿐더러 인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예의가 아닌 거죠.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못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어떤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으로서도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죠. 책임인 자세가 아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인간적 도리로 보나 또는 검찰의 수장으로 보나 면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결정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서 면담을 했다면 김오수 총장이 면담 끝나자마자 나와서 나는 끝까지 사퇴할 거다. 이래 하는 것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와 도리를 지켰다. 최소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김오수 총장이 만나고 나오자마자 사퇴한다라고 그 입장을 끝까지 견지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조만간에 아마 사퇴할 것 같아요. 다시 조만간 사퇴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정을 했는데 김오수 총장보다 나이로 따지면 10살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번으로 따지면 9학번이 많습니다. 40기수로 따지면 7기수가 김오수 총장이 많습니다. 어차피 사퇴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문화상 기수 문화가 엄청나게 강한데 검찰총장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이미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면담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사퇴. 예를 갖춘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며칠 지나면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지금 돼가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전재수 형께서 보시기에. 저는 원론적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도 그랬고 단 한 번도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게 세계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고 명징하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스스로가 임명한 임명권자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예의를 당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해석입니다. 이재명 기자, 몇몇의 조간신문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이 일과 관련해서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하는 조간신문들이 많습니다. 몇몇 신문들은. 잠시 후에 우리가 사설도 보여드릴 텐데 이유는 검찰의 수사력을 국민들이 믿고 있다라는 말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와 안박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조간신문들의 지적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국민들이 믿으려면 지금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성립되면 안 된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최소한의 입장은 밝혀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 내지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조간신문들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단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는 굉장히 명징하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랬지만 어제 70분간의 면담 속에 김오수 총장이 대부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대부분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마디 했는데 그것이 모든 언론마다 해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만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니까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수사를 박탈하겠다라는. 아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논리입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공정하지 않으니까 선거관리 권한을 박탈해서 중대선거관리위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자라는 주장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그 논리 자체가 설득력이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외부의 통제나 내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 안박을 하면서 검수 안박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논의 자체를 엉뚱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두 번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검찰총장이 수사의 능력은 중줄 알지만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총장이 검사를 대표해서 국회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잘 모르겠으니 당신이 가서 국회를 한번 설득해보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의 수발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부의 수발 대신해서 법무 행정을 대표하는 게 장관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한술 더 떠서 국회에 어떻게 했냐면 본인의 의견과 검찰국의 의견이 다르다고 두 개의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조직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공간이지만 행정부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장관은 나는 내 생각과 검찰국의 생각이 다르다. 법무부의 생각은 다르다. 대통령은 난 잘 모르겠으니까 총장에 가서 한번 설득해봐라. 나는 모르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총장에 가서 한번 설득해봐라. 이것이 과연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의 수반을 대신하는 장관이 보유할 태도인지 만약에 그것이 본인들은 검수 안방에 동의를 한다면 그걸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 또한 그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과연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저는 이런 상황들, 늘 혼란과 혼선 때마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참모드에 숨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런 약속을 만들어낸 게 지금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